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탁세용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의 무대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호세의 연출을 맡은 탁세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님들이 더운 여름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만든 작품이니까 꼭 재미있게 보셨으면 많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나입니다. 저는 첫 상영영화라서 더 긴장이 되고 그만큼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세에서 안다정 역할을 맡은 오은성입니다. 저희의 친구 그레이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그레이예요. 저희 영화는 재미있게 봐주세요. 저희 파트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왕애련 역할을 맡은 허진희입니다. 담백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나 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그리고 저희 영화 최고로 재미있게 봐주세요. 죽을 만큼 힘들게 그러나 지금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세 수영역을 맡은 김주은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좀 힘들게 찍었으니까 재미있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첫 공포영화 촬영을 해봤습니다. 매쾌한 스모그가 잔뜩 쌓여있는 훌륭한 미장센을 지닌 대저택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기운을 만들기 위해서 여배우들과 나의 여배우들 또 어린이 친구와 함께 영혼을 불사르면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연 보시면서 영화 보시면서 마음을 불사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포영화지만 따뜻하면서 슬프게 무서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즐겨주세요. 오늘 이렇게 감독님들과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인사 진행했는데 재미있게 보셨으면 SNS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